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음식은 토마토 입니다 토마토가 아주 잘 익어서 이 씨 있는 부분이 엄청 많아요 이런 씨가 많으면 이 토마토 수분이 많아 가지고 맛있지요 잘 먹겠습니다 토마토에 미리 설탕을 뿌려놔서 달달하고 맛있습니다 토마토 매콤해요 매콤해요 너무 맛있어 매콤해요 너무 맛있다. 치킨이 나왔네요 치킨을 먹으면 맛있을 수 없음 치킨 조금 남았어 치킨을 먹으면 맛있게 먹어요 치킨이 너무 맛있어서 치킨이 너무 맛있어서 치킨은 너무 맛있었어요 치킨이 너무 맛있어요 치킨이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딸기 너무 맛있어 초콜릿 매콤하고 매콤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마지막 하나 이게 씨예요 씨 씨가 이렇게 큽니다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오늘도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선생님 씨